남자답고 사랑할 줄 알죠. 사랑하면 미치게 해요. 너무 떨리네.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없는데. 내가 봤어. 교수님 난리났어. 교수님 난리났어. 흔들 저밖에 없어요. 집의원인이. 대학 때 좋아했던 둘이랑 얼마가지. 다 너무 이쁜 친구들과. 아이돌이네 아이돌. 너 지금 막 한강 뛰었니? 뭐야. 인간 욕무 1단계는 뭐뭐 현상이란 말이죠, 시옷으로 시작해, 시옷. 여러분은 마피아로 선정됐습니다. 아, 좀 잘해줘요.